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호주의 지사장으로 있는 네이턴 아키라고 합니다. 네, 페이오니아에 합류하기 전에 저는 이베이에서 인수 및 글로벌 파트너십을 총괄하는 담당자로서 일을 했었습니다. 네, 오늘 저는 호주에서의 이커머스 시장의 기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더 모멘텀이 쌓아져 나가면서 한국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습니다. 네, 앞서 쟈니께서 발표를 하실 때 한국의 인구가 5천만 명이고 그리고 이커머스 규모가 거의 51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다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호주도 지난주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 인구가 2,500만 명이 넘어서는 중요한 지표를 돌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체의 이커머스 규모는 240억 호주 달러에 도달을 하였습니다. 네, 오늘 호주에서의 기회에 그리고 시장에 어떻게 성숙해 나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마켓플레이스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호주의 이커머스 시장 규모는 240억 호주 달러입니다. 한국과 호주는 상당한 유사점을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주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에 기반한 모바일의 압도적인 장악력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높은 수준의 가처분 소득입니다. 호주에서는 중소기업 상품들을 아주 활발하게 소비자들께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상품의 판매율이 36%에 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글로벌 셀러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호주인들은 여행을 자주 떠날 뿐만이 아니라 해외의 셀러로부터 구매하는 것에도 거의 거리낌을 느끼지 않습니다. 21%의 해외 구매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호주에는 두 시기가 주요한 소매업의 붐 시기인데요. 첫 번째는 호주의 회계 연도 말 기준인 5월과 6월 시기이고요. 두 번째로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기간입니다. 그렇다면 호주인들은 무엇을 사고 있을까요? 다양한 상품들을 구매를 하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부분은 헬스와 뷰티 영역의 성장세가 13%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고요. 전체 비중은 온라인 구매에서의 전체 점유율은 7.3%로 여타 시장에 비해 조금 작은 편입니다. 하지만 그 통계를 조금 더 들여다보게 되면 뷰티, 특히 화장품 분야만 떼어놓고 보게 되면 거의 50% 정도의 성장률이 보이고 있습니다. 패션 부분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그리고 또 점유율도 높은 분야이고요. 구체적으로 패션 용품만 다루고 있는 마켓플레이스도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호주의 이커머스 활동이 진행이 되는 4가지의 주요 영역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아주 독특한 후불 결제 방식입니다. 실제 매장에서든 아니면 온라인에서든 지금 당장 상품을 수령하되 그에 대한 대금은 앞으로 6주에 걸쳐서 할부로 납부를 하는 형태입니다. 밀레니얼 세대들이 여기에 정말 열광을 하고 있어서요. 이커머스 분야에서는 거의 7% 정도가 후불 결제 방식으로 지불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온라인뿐만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이 후불 결제 방식이 빠르게 점유율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호주인들은 마켓플레이스에서 구매를 굉장히 익숙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표에서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현재 온라인 구매의 39%가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호주 소비자들의 84%는 집으로 직접 배송을 받는 것을 희망을 하고요. 구매를 하는 과정에서 보안을 확보하고 좀 더 보호를 받고 또 마음의 평화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73.1%의 소비자들이 페이패를 통해서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무료 배송도 구매 결정 요인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어서요. 작은 상품들을 해외로부터 배송을 하는 마켓플레이스에서 이런 부분들도 또 주요한 기회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모든 마켓플레이스를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요. 이 장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마켓플레이스가 전체 이커머스의 판매율을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마켓플레이스로서 이베이가 넘버원이고요. 아마존이 그 한 두세 곳 아래에서 위치를 잡고 있습니다. 위시라는 마켓플레이스도 최근에 등장을 해서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또 잠시 후에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캐치라는 곳도 굉장히 견고하게 자리 잡은 마켓플레이스로서 430만 명의 사용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몇 마켓플레이스를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네 이베이는 호주 최대 마켓플레이스이고요. 20년 이상 호주에서 판매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 이베이는 중고물품의 판매 사이트로서 출발을 했지만요. 이제 많이 변화하여서요. 현재 판매 제품의 90%는 신제품이고요. 이베이가 집중적으로 추진해온 전략은 가장 잘생겼습니다. 알려져 있는 브랜드들과 리테일러들을 이베이의 마켓플레이스로 영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큰 성공으로 이어져서요. 현재 상위 100대의 온라인 소매업체 그리고 브랜드들의 80여 곳이 온라인 상에서 이베이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예시들을 아래쪽에 제시되어 있는 로고에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호주에서의 판매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당연히 이베이를 고려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마존은 호주에 작년 말에서야 진출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상대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매출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7월부터 두 곳에 시드니와 멜버른 두 곳에 FBA 창고시설을 출범을 시켰고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홍보 효과를 거두면서 아마존 프라임도 7월에 출시를 하였습니다. 현재 아마존 호주에서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데요. 12월 말까지 스토어를 등록을 하시게 되면 6개월간 수수료 무료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오니어에서 여러분들께서 이 프로모션 활용하시는 거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마존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고요. 당연히 미국의 매출 수준에 절대 비교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전세계 최대 규모의 온라인 리테일러이기 때문에 향후 12개월간 호주 시장이 상당한 파장을 가지고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캐치는 이베이 셀러로서 20년 전에 시작을 한 회사입니다. 호주에서 거의 최초로 이베이 셀러로 등록한 기업들 중에 한 곳이었는데요. 작년 말에 자체적인 마켓플레이스를 설립을 해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여러 브랜드들이 호주에서 확장하는 것을 캐치가 함께 돕고 있습니다. 이베이나 아마존만큼의 트래픽이 발생하지는 않지만요. 제품을 정말 잘 큐레이션을 해서 타겟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워천다이징을 하고 있습니다. 고가의 세련된 제품과 고급진 상품을 찾는다고 하면 캐치가 아마 딱 맞는 마켓플레이스일 겁니다. 마켓플레이스 내에 나이키나 아디다스 그리고 여타의 패션 브랜드들이 스토어를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기도 하고요. 또 캐치가 여전히 이베이나 아마존에서 셀러로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베이 아마존, 호주 그리고 글로벌 아마존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고 라자다에서도 셀러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캐치를 통하면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캐치가 이베이나 아마존에서 여러분 제품을 판매를 해주는 그런 경로로도 활용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페이오니어 호주가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 몇 가지만 더 설명드립니다. 첫 번째가 풀필먼트 관련인데요. 크로스보더에서는 풀필먼트가 가장 까다로운 영역이니까요. 여기 장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회사들을 통해서 물류 그리고 마켓플레이스 진출 그리고 대형 리테일러의 진출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풀필레오 같은 경우에는 호주 우체국이 운영을 하는 풀필먼트 대행사이고요. 그리고 오데오나 메멘타 같은 경우에도 풀필먼트 이외에 스토어 관리 그리고 고객 관리, 고객 서비스, 번역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월 1일에 호주 조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주로 오는 모든 해외 제품에 대해서 10%의 재화 용역세가 부과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따로 챙기실 필요는 없고요. 이베이나 아마존이나 캐치와 같은 마켓플레이스에서 따로 계상을 해서 정부 쪽으로 납부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법무 상담이나 세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저의 파트너사들 확보되어 있으니까요. 호주에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주에서 여러분들 제품 만나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